다음 영상에서 만나요ces 정나라는 어딨는건가 여기에 뭐 요인 다 모여 민족성 요인들이 싹 다 다 모여있구만 매수하라 나의 돈을 받아라 우리와 함께하리 훌륭해요 이 친구들은 계속 왔다갔다 그리는거 같지만 일단 한놈씩 잡아집어넣겠습니다 골로보네 암살 아 갤럭시 노트 세븐 좋아해요 아니 뭐야 이건 야 난 니어친 아니야 이런 이 친구 보수 어이쿠 실수 잔다 뭐지 암살 번쨔잇 시노비 데쓰 성공 야 역시 우리 닌자들 못자 형 훌륭합니다 자 됐고 일단은 전방위 제게를 쓸어버려 한놈도 남기지마라 아 여기 약하구요 여기 그냥 콜만하고 병사들만 보내도 충분할거 같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대는 어디서 빠진거에요 도대체 뭐지 이 부대는 넌 뭔디 너는 뭔디 여기 돌아다니니 뭐지 이 친구들은 조선군지역에서 조선군지역에서 들른 어머니가 뛰어댕기면은 칼 맞는거 안배웠니 조선군지역에서 뛰어댕기듯 걸리면은 죽는거 안배웠나 조선판 칼춤이라는 것이다 시노비 데쓰 노트는 좋아요 노트 진짜 싸게 한거 같긴해 제가 있잖아요 노트를 예 노트를 사전 등급 예 처럼 rainy 화이트 삽 시믹 노트 시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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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적군 선발에 따라 배치가 좀 달라지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이 전투 치면은 쇼건 끄고 자야 되구요 이 전투는 질수가 없는 전투입니다 져서도 안되고 질수도 없는 뭐 그런 전투에요 왜냐면은 태초에 선발이 어 뭐냐 칼기병대에다가 전방에는 차호가 없어 있거든요 적군이 만약에 궁수가 없다 아 신납니다 그냥 가서 칼춤치고 오면 되요 이야 저게 궁수가 없다 그냥 저거 뛰어갑니다 창병 창병 자 여러분 게임 터졌네요 자 창병 둘에다가 건병 하나를 끝내줍니다 게임 터졌구요 어 게임이 폭발합니다 자 초보서라 가자 나머지 병도 갈 필요도 없다 자 초보서로 간다 창호가 앞사이 명성이 부활하였다 어 더욱더 스펙타클레인 카봇을 가지고 지금 뛰어갑니다 근접방어 14, 근접공격 23의 위험을 보아라 이야 멋있어 돌격 앞으로 창호가 앞사 120명 아니야 한 부대당 120명이네 9부대니까 오케이 적을 완전히 쳐부서라 영광인 줄 알아 창호가 앞사의 머냐 카레 골로 가는 것을 자 현재 적군병력 총 1500 아 1400명입니다 창병대 1000명 건병대 4000명 아 400명 1400명이구요 창호가 앞사 120명입니다 10배 병력 창호가 앞사의 10배입니다 저건 어 저기 태초에 1400명이기 때문에 어 창호가 앞사의 10배다 과연 우리의 창호가 앞사는 10배의 병력을 10번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대체 요번에 이제 어 이제 들어가고 창호가 앞사 거의 시러움이거든 얼마나 세졌는지 아니면 얼마나 하향되는지 반자의 좀비 반자의 좀비 반자의 좀비 반자가 만세 덜겨물이라고 반자가 만세 덜겨물이거든요 부셔라 부새라 헤잇 분세자 투입 이 땅을 정화하겠 야 중국군이 센거야 차오갑사가 약해진거야 중국군이 센것인가 아니면 차오갑사가 약해진것인가 하지만 차오갑사는 차오갑사 씹어먹는다 몽땅 배없어라 저거 벌써 끝났어? 너놈 죽여라 여러분 차오갑사는 괴물입니다 아 사오갑사는 약해졌고 중국군 사양된거야 혼내주는구만 그래도 차오갑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보답필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과 절차 그리고 유튜브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오갑사한테 패기를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갤럭시 노트세븐을 바꾸고 좋은점 펜노폰이 렉이 안걸린다는거 아군 5명 죽었고 적군 1200명 죽었어 아군 5명 죽었고 적군 1200명 죽었어 쉰잉 다다치니 이게 바로 차오갑사 두유부대의 위험이었구요 빨리 야 이거 현장 보내고 싶은데 이거 왕부대 황실의 부대 황실의 부대를 어지간히 싸워도 안꿀리거든 왕부대 아들은 인수들어가 여기 인수하나 잡아도 괜찮을거 같은데 이거 여 인수 두개만 잡아도 본전이거든 벙벙 박살나 저거 둥둥둥 잘려뿐다 가라 양반들이야 오 잘 버틴다 생각보다 자 장군하나 배신 때렸고 야 양반 아래로 더 내려 지금 밑에가 아주 스펙 딱 크라기때문에 밑에 좀 더 있어야겠어 아주 신나는구만 자 명조는 지금 거의 괴멸상태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를 지금 명조가 우리를 건드리거나 그런 상황은 안되거든 거의 괴멸상태기 때문에 명조는 일단 괜찮고 문제는 이제 하반부 아까 명조하고 싸우던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됩니다 저 친구들이 조금 이제 상그럽지요 매우 상그럽지요 위에 저거 명나라 아니야 저거 명나라 밑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마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위에 명나라고 아들은 그거야 명나라하고 싸우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지들 땅 뺏었다고 지금 난리난거에요 우리가 지들 땅을 지들 명나라가 지들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뺏었으니까 거품 물고 막 덤벼드는 겁니다 자기꺼니까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통일해가 꿀빨건데 비엠조선이 나타나가 새치개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열한받겠어 받을만하게 나지 현 정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던데 우리가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 어 지구 전시 아이유가 선전하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즈 나쁘지 않은거 같아 도착했다고 오 오케이 모스도 하면서 뭐야 이거 떨어져 쫓아가라 오 들어가네 놀러와 마이홈 지금 하고있어요 재밌네 오랜만에 노가다 게임하니까 할만하네 돈받았나 명조가 우리 병사들을 지금 해먹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야 니들은 자멸하는게 안좋을까 병사로 때우고 저거 밀면 잡겠는데 이거 왜 우리가 지긴다고 이거 뭐냐 훈련도 나오지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왜 왜 왜 우리가 뭐냐 미터기가 저래 딸려나오지 아니야 이거 잡을 수 있어 가자 야 잡아먹어도 잡아먹을 수 있을거 같구만 돈받았네 주체청의 농간이네 아니 그러니까 궁병은 결국에는 가까이만 붙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솔직히 돈받았네 저거 저거 지금 야 운영자 권받았네 주체청의 농간이야 이거는 요리보고 조리봐도 이거는 주체청의 농간이네 내가 보기에는 저거를 잡을 수 있을거 같거든 충분하게 일단은 해봐야할거 같은데 일단 해보자 그래 뭐 말보다는 해보는게 행동으로 해보자고 내가 보기에는 할 수 있을거 같아 이거 이거 아 핸드폰 레그 안걸리니까 사랑스럽다 인자 추우기지 추우기지 조그맣 산화시켜주마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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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앞에게 궁병이지 맞지 궁병 잡고 고병대 뛰어서 궁병 잡으라 그러고 기병은 좀 돌아갖고 때려잡으면 될 것 같거든 달려 지금부터 그냥 달리면 돼 이제 몸빵만 대놓으면 그냥 차징만 붙으면 무조건 이겨 가자 싸갈겨 차징 붙는 순간 너 끝나는 거다 자 너희들 여기 어그로 끌었지 어 수고했어 차징 붙었어 돌격 누가 뭐 이긴데 자 지원병 붙어 기병대 빠지고 기병대 빠져서 응원만 해줘도 되지 장군 죽어도 상관없어 비켜 상관없어 도전 상관없어 상관없어 차징 붙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악관없어 직원들 상관없어 수고하십니다 상관없어 장군 죽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는데 못잡나? 옘마가 분명히 방음택했던가? 별거하긴 하거든 내가 보게는 가장 hard 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근데 저정도면 충분히 할텐데 왜 못 이기지 차징받고 그러니까 걸었단 말이야 어그로 박아놓고 충분히 이길텐데 그러니까 기마병이 아까 군병한테 사라지더라구요 맞는데 왜 빨리 죽지 장군이 좀 약해서 그랬나 야 장군 살았어 양아치네 야 장군 살면 어떡해 죽었잖아 여기로 도망갔네 이마들 끝까지 싸우다가 같이 수거 완충이 안돼가 그런거 같기도 한데 좀 아쉽네 저거는 솔직히 저건 저전투는 좀 아쉬웠어 정말로 아쉬웠다 뭐야 뭐야 이거 자동전투하고 야들은 또 병사가 또 틀리네 아 중국 부족 진짜 많다 일단 양반들한테 연락해갖고 여기를 대대적으로 인수를 해야돼 빨리 현지 조달 해먹어야 돼 지금 몽땅 털어먹어야 되거든 그니까 저기에 있는 병사 몽땅 털어먹어야 돼 아마도 러시아가 맥싱기관식으로 놔두고 도망하는 것처럼 딱 그가 그래 그래서 애가 이거 끌고 오면은 쭈쭈쭈 끌고 오면은 뭐 상대 안들건데 막 돈 잘 받거든 저거들 돈에 막 눈이 멀어갖고 눈이 막 벌게가 돈 받거든 돈 잘 집어넣잖아 지금 돈 잘 집어넣잖아 지금 정말 잘 집어넣는다니까 저거들 헬쭈쭈에 헬쭈어잉니다 막 3분만 치면 적군 반파됩니다 아 보셨죠 이렇게 됩니다 아 아하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적군 반파됐나이가 이게 야들이 그런게 좀 있어요 야들이 이제 그런게 좀 있습니다 이제 돈받고 마이란게 있기때문에 받아보면 마마 대푼다 이거 그냥 양반 한명이 얼마나 무서운데 저것도 지금 전마들이 올라왔거든 저것도 인수해 그냥 성 인수하고 자 성하라먹었구요 밑에 성 인수했구요 자 밑에 전마들 선별하러 갑니다 자 오른쪽부터 소속 먹었구요 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해보자 우리가 돈이 얼마나 지금 내적을 얼마나 해갖고 돈을 얼마나 끌고 왔는데 너희들 따위로 질구리가 아니야 최강이란 단어는 정말이잖아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야 우리는 최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대 그 다음 法 공격이 칠이나 돼 최강이란다 그 다음 여긴 일단 이 병력갖고 저길 엎어버릴꺼야 통수보소 통수보소 베이징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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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거 저말들때 병사 더 끌고왔네 위쪽 지원 그리고 양반은 정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양반 따라서 뭐냐 부대 하나 따라가 하이 요대 도리 도착 야 뭐야 하이 도너 다행이 아니야 이거? 이거 매수하면 게임 끝나네 이거 게임 터지는구만 야 이거 매수하면 게임 터지는구만 야 이거 매수하면 게임 터지는구만 야 이거 매수하면 게임 터지는구만 아니야 끝 하이 하이 야 이거 장군이구만 이거 미쳤네 고용이고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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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신 맛이 장군이네 베이징 게임 폭발하는구만 야 뭐 베이징에 뭐 없어 장군이 미친거 아니야 야 빈집 털이 하러 가자 신난다 야 빈집 털이 하러 가자 죽어라 야 수방사를 빼면 안되지 멍청아 뭐놈 정신나간 놈의 수도에서 방위사령부를 빼고 앉았어 니 여친 아니라고 그대 여친이 아닙니다 또 걸렸어요 신납니다 우리가 폼으로 말래닌자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잡을 것 결코 정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친구들 다 잡아먹어버릴꺼야 특출한 갑옷 레벨3 우와 이런것도 주나 야 멋있다 여기가 베이징이 위험이네 일단 모르겠고 저기 태울꺼야 아주 불을 태울꺼야 암사로가 여기 도착해가 밑으로 밀고 전마들도 세력을 감소시켜서 뒤에 병사들 해체를 해갖고 유자비 만들자 유자비가 140원 마이너스 하지만 지금 현장에 도착 못한 병사들이 많아요 지금 생각보다 둘이 후방에 있는 병사들이 많다고 후방에 있는 병사들 빼가 올리고 아예 이제 여인은 아들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도착이 엄두가 안나는 이제 치체병사들이 있어 총알바지 병사들 그 친구들을 그냥 해체를 하자 너무 멀다 그냥 다시 뽑아 쓰자 그냥 너무 멀어 애들은 어디가서 이런 친구들 오는데 하루종일 걸립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아 근데 사전수전 다가건 정해라가 좀 괜찮긴 한데 너무 안와 애들 너무 오래걸려 오는데 지금 거의 한 일주일째 오고 있는 것 같아 애들이 지금 맵을 끝을 찍고 다시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멀어 너무 막 스펙타클하게 막 오고 있어갖고 너무 멀어 조선이 조선이요 조선은 한반도 땅은 저기 잘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가 잘 있어요 우리 조선은 매우 잘 있습니다 침범받은 사례가 없거든 여기는 태초에 해상에 함선들이 다 떠 있어요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그냥 해군 사령부에서 바로 뜹니다 처남들이 조선의 해료는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 공격받을 일은 없습니다 공격받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알 수 있어 멍때리다가 당한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거지 그냥 적들이 오면 우리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지 멍때리고 당하고 그런건 조선의 보좌 우린 약을 쓸어내도 될거같은데 천정해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여기도 빨리 결판 내지 여기에 양반 하나가 인수대가 그렇구나 그럼 여기 봉쇄들 하자 봉쇄를 합시다 이제 여기도 봉쇄해갖고 빨리 묶어 없애자 봉쇄는 니가 담당했어 3개사단 되자 일단 니가 1차적으로 묶어놓고 3사단을 막아낼 수 있을진 절대로 불게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일단 통일되고 중간에 만나겠는데 베이징 통일되면 여기서 만나겠네 그럼 이제 밑에 합차가 쭉 내려가면 돼 일단 인수로 좀 더 꿀을 빨아봅시다 인수로 좀 더 맛있게 꿀을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 첩첩 인수로 지금 재미를 보고있거든 인수로 지금 상당한 재미를 보고있기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병되라지만 너희들한테 질정돈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짬이 있는데 너희들한테 지면 되겠나 그래? 우리가 짬이 있는데 말입니다 친구들한테 지면 쪽팔녀가 어디 얼굴도 못뜨리고 당겨요 가자 짬을 보여주지 낭낭장군 나는 낭낭장군이다 낭낭장군이다 안나가요 아 우리 애 안나가요 장군 유명했지 유명하셨지요 대단했습니다 장렬히 가셨어요 정말 장렬히 갔습니다 안타까운 조금이었어 너무 장렬히 가셨어요 너무 장렬히 가셨어요 너무나 멋지게 갔습니다 이번에도 특전대 당연히 구비해 나왔습니다 예 특전대를 구비해 나왔습니다 flights 등訓 적